세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동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7위는 갈라파고스 코끼리 거북입니다. 에카도르령 갈라파고스 군도에만 서식하며 1.2m에서 1.5m 정도의 길이로 몸무게는 400-500kg, 수명은 180-200살 정도 산다고 합니다. 보통 선인장이나 과야비타라는 과일을 주로 먹으면서 삽니다. 6번째, 북극고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장수의 상징으로 알려져 있는 북극고래는 200년 정도 사는데 인간보다 1000배 정도 많은 세포를 가지고 있어서 유전자 변이를 해서 노화를 방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어가 나오기 전까진 오래 산 생물이었습니다. 5번째, 그린란드 상어입니다. 최소치로 해도 북극고래의 최고 기록인 211살을 90살 가까이 뛰어넘는 아주 오래 사는 생물로 대서양에 사는 이 상어는 4-5m의 몸길이를 가졌고 보통 400년 이상 사는 걸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이 친구들은 움직임이 엄청 느립니다. 꼬리 한번 왔다 갔다 하는데 6초나 걸립니다. 보통 물개나 고래의 시체를 먹으면서 삽니다. 4위, 랍스터 생물학적으로 영생에 가까운 삶을 살 수 있는 생물 중 하나로 텔로모라이제 활성 능력이 매우 탁월한데 이 텔로모라이제는 염색체의 파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며 시간이 갈수록 더욱 강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많아지고 껍데기가 단단해지는데 껍질이 강해져서 탈피를 못해 죽거나 대부분 상위 포식자, 인간 등에 잡아먹혀서 오래 사는 랍스터는 드물다고 합니다. 3위는 해삼 바다의 삼삼이라고 불리는 해삼 이 생물은 따로 수명을 알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보통 생물은 나이를 먹으면 몸이 커지거나 자라는데 해삼은 몸 길이가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게 가능하고 양식이 불가능해 관찰도 안 됩니다. 특이한 점은 오래 산 해삼은 뇌가 없습니다. 입과 소화기간을 제외하고는 딱히 쓸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장을 빼도 뇌를 잘라도 몸 어디든 잘라도 다시 100% 재생하는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2위, 물곰입니다. 평균 나이 1200살, 바퀴발레를 싸빠르는 생명력을 지닌 이 물곰은 0.1에서 1mm 크기의 무척추 동물입니다. 영하 270, 영상 150도의 기온과 방사선이 있는 환경에서도 살아남으며 진공상태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박테리아나 세균의 유전자들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극악의 환경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1위, 홍해파리입니다. 1cm 안팎의 이 독성이 없는 생물은 성숙한 성체에 이른 후 수명이 닿게 되면 48시간 내에 자신의 예전의 몸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포를 새것으로 갈아버리는 역할이죠. 부한한 영생의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독성이 없고 몸이 굉장히 작아서 이렇게 진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가장 오래 사는 생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